국민TV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한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자진사태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군 후보자 청문회는 정 후보자 본인이 위증을 시인하면서 결국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나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장관 청문회하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식을 취재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정성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오후에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정성군 후보자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거주 여부를 놓고 오전과 오후 답변을 번복하면서 위증 논란이 인 끝에 오후에 청문회가 중단됐습니다 정성군 후보자는 오전 세정지 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일원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가등기 상태로 즉각 되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유인태 의원이 정 후보자의 아파트에 실제 살았다고 주장한 사람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인태 의원이 공개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정 7차 아파트예요 네 우정 7차 아파트 거기에 그러면 88년부터 실제 거주를 하신 거예요 예 거주했어요 어 근데 2팀 등본상에는 가는 길이나 된 걸로 돼있었고 잠시만요 제가 주민은 다 하고 거주했어요 거주했어요 그 주민이 될 것 같아요 아이였는데요 우정아 아파트 7차 아파트가 기자들한테 했어요 기자 예 그래서 당시 기자 아파트라고 기자들한테 그걸 대장했었다고요 예 당시 100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 길이 안 넘어가가지고 우리 부장 부터로 살 수 없지 않아 들어가서 업무를 가등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해놨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그 이름날의 모습을 다시 바꿔서요 또는 실제에 가서 고여주셨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저도 그러면은 주민 등록 통화하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절대 답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납니다 지압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압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주민 등록 등본 내용을 확인하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정성근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의원들이 주민 등록법을 비롯한 실정법을 위반한 데다 위증에 거짓말까지 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결국 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이후 잠깐 재개되는 듯 했지만 10분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오늘 답변 오전 내용이었습니다 유인태 의원이 원래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과 했던 내용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성근 후보자가 오후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기의 SNS에다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써왔다는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도 물론 이 얘기가 나왔겠죠 정 후보자는 SNS에 야당에 대한 비난 야권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종북 좌파, 좌팔, 파괴주의자들의 준동 등의 단어를 써가며 야당을 비난했고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은 북한 가서 살 자유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될 만한 트위터 글을 일부 삭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일을 했구나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오히려 사과가 유감이라며 정 후보자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가 이 종북몰입니다 SNS상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 뽑아보죠 2012년 6월에 종북 좌파, 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냐 마냐 이것이 대선의 기회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본론은 민주당과 당시 대선 후보의 문제인 것에 대한 기회입니다 본정당 엎어지듯이 구걸하듯이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맹목적기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을 때 문화부 장관의 덕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SNS 활동하신 게 지금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참 너무나 적절치 않은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박창식,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알려주는 이런 식의 SNS까지 올리는 게 나옵니다 사과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인을 거론해서 북한 가서 살이라고 했고 특정인을 거명한 적으로 사재단을 추출하라 교단에서 여기까지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잡아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 글을 올린 데 대해서 사과한 게 대해서 저는 그 다음에 유감스럽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신과 정당인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다른 것이다는 음영이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영역을 잠시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습니까? 네, 음주운전이 대표적입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6년 MBC 고발 프로그램 카메라 출동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가족끼리 왜 이래? 나 기자인데 소주 3분의 2병밖에 안 먹었어 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2005년에도 음주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상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명백히 제일 큰 과실이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리운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 근처에서 스스로 운전한다며 자택 근처에서 적발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딸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제 오전에 시작됐다가 오늘 새벽 1시경에야 끝이 났습니다 사교육업체 아이네스쿨 주식거래 관련 의혹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 의혹은 정리가 됐습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아이네스쿨의 공시책임임원으로 근무했던 매재를 통해 기업 내부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첫날 오전에는 조교가 주식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주장하다가 오후에는 매재가 다니니까 흥미가 생겨서 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자 거래라면 손해보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손해를 봤다면 손해, 이윤을 확인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추후에 생각해보겠다고 회피해 논란을 키우기만 했습니다 네, 이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전교조는 물론 과거부터 얼마 전, 처음부터 부적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수성향의 단체, 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까지도 한목소리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교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공직 수행 능력이 없고 논란 해명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는 것은 국정수행의 능력보다 충견 노릇을 할 인사를 뽑은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물론 김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의 일부 위원들도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낙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정성군 문화체육광과분양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다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혹은 내일쯤 마무리가 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현황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5명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청문보고서는 민주연합이 채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정지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박 대표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자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 중 적어도 한두 명은 낙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식으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이런 곳에 기관 보고가 열렸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김기춘 실장, 나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원론적인 말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구조하는 분은 아니다 현장에서 구조하는 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김기춘 실장도 오늘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실패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 회피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난 것은 첫째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될 선장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우리 선객들을 대피시키지 아니한 것이 첫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이 배를 잘못 고치고 평유수를 없애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태망과 조치가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유가족들 어제 세월호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핵심 어떤 요구사항들을 핵심적으로 내놨습니까 여당과 야당, 가족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세월호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기 때문에 3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여야가 제출한 세월호 법안들은 수사권, 기소권, 활동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의 동작을 전략공천에 항의해 농성을 벌여왔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당의 결정에 승복하면서 공천파동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천파동을 거치면서 입은 내상이 만만치 않아서 7.30 재보선 본게임에서 민주연합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명박벌레, 엔비벌레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큰빛 이끼벌레가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김용민 비디오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연합의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 결국 당의 결정을 승복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의 원칙 없는 전략공천의 최대 피해자로 꼽혔던 허동준 전 위원장 아닙니까 결국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허동준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 해 공천한 데 반발해서 일주일 동안 당 대표실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마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동준 전 위원장은 또 지도부의 잘못된 공천으로 허동준과 기동민 모두 피해자가 됐다면서 당 대표들이 나를 버렸지만 당의 주인인 내가 당을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세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파문은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동준 전 위원장은 동작을 당원들 중 일부가 탈당기를 낸 것에 대해서도 처리 보류를 요청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한 광주광산을의 경우도 박지원 의원계로 분류되는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승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이유로 공천 파동이 정리되고는 있지만 상처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연합의 선거 전망이 막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민주연합의 공천 파동에 대해서 정동영 상임고문이라든지 또 이해찬 전 총리, 박지원 의원 이런 일종의 당의 지도급 혹은 중진 인사들이 어제 오늘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개파의 수장이 아니라 당대표인 만큼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보답보다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전 국무총리면서 전 당대표였던 이해찬 의원은 어제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동안 당을 이렇게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당무회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짚으면서 당무회의에서 공천과 예산 문제 등을 긴밀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최고위원 몇 명이 주요한 건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급 인사들에서부터 원외 위원장까지 내부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재보선 성적에 따라서 민주연합에 다시 한번 폭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분들의 권유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면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의 축소와 은폐를 폭로한 행위의 진정성이 이번 선거 출마로 훼손됐다는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밝혀진 진실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서 했던 말도 덧붙여서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진실이 드러난다면 나의 폭로의 진정성을 더 확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략 공천 과정이 적절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경고를 한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권은희 과장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한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은희 과장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민주연합의 공천 파동을 공격해서 재보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길게 봐서는 권은희 전 과장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정원 대선 개인 문제에 대해 더 중요한 폭로를 할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권은희 깎아내리기를 함으로써 권은희 후보의 진정성에 먹칠을 가하겠다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조혜진 의원 친이명밖에지요 조혜진 의원의 비난이 가장 전형적이었습니다 민주연합과 권은희 전 과장이 정치적 사후뇌물죄에 공범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후뇌물죄 하면 광로현 전 서울교육감 생각이 나시죠? 네 참 사문화된 그런 법 표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조혜진 의원은 또 공직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도록 줄세우기를 하고 부추기는 행동이다 민주연합이 집권하면 이런 공직사회 풍토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혜진 의원이 말한 그런 사람들은 국가기관의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들이겠고요 민주연합이 집권할 때를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집권한 지금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권은희 과장이 마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내부고발에 나선 것처럼 색칠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의 연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선의보의 사설 내용도 그러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이 어젯밤에 수원 영통에다가 박광원 대변인 그리고 수원 권선의 백혜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면서 730 재보선의 대진표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동작을은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민주연합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전무부시장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유선희 최고위원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노동당의 김종철 전 부대표가 후보로 나섭니다 수원을 권선지역입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 민주연합은 백혜련 변호사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각각 나서서 경쟁하게 됩니다 수원병 8달 지역은 새누리당 김용남 변호사와 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 그리고 역시 통합진보당 정의당 후보들이 각각 출마합니다 수원 영통, 수원 정지역이죠 여기는 새누리당에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내세웠고요 민주연합에서는 박광훈 대변인 정의당은 천호선 대표 등이 나섰습니다 경기도 평택 을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새누리당 유의동 전 국회 보좌관 그리고 민주연합의 정장선 전 의원 그리고 사실상 무소속 단일 후보인 김득중 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지요 김득중 씨가 이렇게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기도 김포는 새누리당의 홍철호 전 당협위원장과 민주연합의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도권 다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충청권의 대진표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권은 3곳입니다 우선 대전 대덕 같은 경우 새누리당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 민주연합은 박영순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었습니다 충북 충주는 새누리당의 이종배 전 충주시장 민주연합은 한창희 전 충주시장 이렇게 전직 충주시장들 사이에 매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식 변호사가 나서고요 민주연합에서는 조규선 전 서사시장과 조한기 전 국무총리 비서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밤 10시 반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 그리고 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울산 남북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무소속의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맞붙습니다 민주연합은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거돈 전 장관의 불출마로 김이 빠진 부산 해운대 기장과 받는 새누리당의 배덕광 전 해운대 구청장과 민주연합의 윤준호 시당 대비연인이 대결합니다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광사들은 민주연합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비롯해서 새누리당, 동합진보당, 정의당 후보들이 각각 출마합니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은 새누리당 이중혁, 민주연합, 이계호 후보가 나서고요 나주 화수는 새누리당 김종우, 민주연합, 신정훈 후보가 각각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순천곡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고요 세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서갑원 전 의연,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가 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15곳의 후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세정치민주연합의 한 곳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남, 서산, 대안 내일까지가 마감이니까 오늘 밤으로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연대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거일까지 한 20일 남았습니다 일단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어제 정의당이 민주연합에다가 야권연대 관련 당대당 협상을 제안했는데요 민주연합이 공천파동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일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가 시도될 텐데요 노회찬 전 의원과 천호선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 사람이 양보를 하고 한 사람은 양보를 받아서 최소 한 곳을 보장받겠다는 목표를 정의당이 가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말할 단계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정도가 남아있으니까요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였던 2008년 7월 11일 고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다음 날부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지요 내일이 박왕자 씨의 6주기고요 올해는 관광 중단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북한에다가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렇게 세 가지를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응답이 북한에서 왔었습니다 하지만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묵살했다는 사실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폭로된 바 있었습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유산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강산에 투자한 49개 기업 대표자들의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오늘 남북 당국자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60년 소식이었습니다 경북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명예박사 학위, 명박을 주려고 하다가 논란 끝에 잠정 보류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명박이 될 뻔했는데 말이죠 경북대가 국가경영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려던 계획을 학내외 반발 끝에 결국 보류했습니다 이 당 형식은 이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대학에 감사의 뜻과 함께 고사의 뜻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대는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명박 수여식은 오늘 16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경북대는 잠정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취소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명예 박사인데요. 명예 명예라는 말이 상당히 이치롭습니다 다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어젯밤에 조대현 전 부사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어떤 반응을 내놨죠? 문제가 되는 조대현 후보의 이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듀서 출신이고요. 이명박 캠프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 당시 부사장을 했습니다 2008년 제작본부장 시절에는 시사 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를 폐지하는 데 책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KBS PD협회 설문조사에서 74%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고요 이승만 다큐를 기획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4개월짜리 길환형 잔여임기 사장이 되는 데 대해서는 양대 노조에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구노조라고 불리고 일노조라고도 불리는 KBS 노동조합은 부적격자라고 평가하면서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세노조라고 불리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부적격자라고는 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장 선정에 있어서 특별다수제 등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취임 1년 후에 신임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주요국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부당인사 원상회복과 인적쇄신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조대현 후보자가 사장 면접 당시 국장 임명동의제, 국장 책임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4개월 남았다고 말씀드렸나요? 1년 4개월이죠? 내년 11월에 새 사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지 사장이 면접할 때 했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냉소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대강의 재앙이라고 하는 큰 빛 익기벌레 남한강에서도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4대강 범대위와 민주연합의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여주시 금사면 남한강 2포보 선착장 인근 강중앙과 강변바닥에서 큰 빛 익기벌레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큰 빛 익기벌레가 발견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한강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정체된 수역, 오염된 수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큰 빛 익기벌레 이로써 4대강 모두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숨은 개방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강에서 발견된 큰 빛 익기벌레는 성장이 아주 빨라서 무려 2미터가 되는 게 발견됐다고 오마이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끝으로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 행사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또 열릴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에도 그때는 50주년 행사가 있었죠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주체로 내일 오후 6시 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일본 대사관은 최근 국내 정관계와 경제계 인사 그리고 주한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5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공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그런 행사가 매년 개최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나경원 전 의원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었죠 그리고 10년 뒤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면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상황에서 자위대 기념식이 열린단 말이죠 누가 그 행사장에 갈까? 한국 사람 중에 간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 아마 내일 기자들의 뷰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성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이름 김용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욕지상은 욕심 없는 얼굴이라 그 타고난 운세에 기륭과 화복이 모두 더덥다 자리의 높고 낮음과 재물과 이름이 들고 나는 것을 상관치 않으니 일생이 고요하다 아무 말씀도 더 하고 싶지 않은 이상으로 7월 10일 뉴스K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Давisses 수소경찰서 수사과장 수석과장이라고 있어요? 아 전자는 굳이 안 넣으면 괜찮아요